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자님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저 경동도시가스요. 경동도시가스의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어 24,800원입니다. 음, 자 이거 들어가셨을 때가 언젠지 좀 알고 싶어요. 언제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 막 재작년에 갔다가 물을 좀 탔어요. 아 재작년에 샀다가? 뭐 장기 투자를 생각해서 사신 건지 아니면은 하다가 좀 물리신 건지 궁금해요. 좀 물렸어요. 아 하다가 좀 물리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절주로. 이렇게 더울 때 사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울 때 팔고 이런 또 전략을 가져가셨나 했는데 너무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좀 물타기 가능한가요? 아 사실 이런 종목에는 물타기를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이 경동도시가스와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시정도 낮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하루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특이한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좀 계절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마저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기보다는 다음 날에 꺾이거나 혹은 그 당일에도 밑고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추세가 뭔가 형성이 된다라기보다는 한 번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 날 꺾여버린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오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6천 주 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1억을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호가를 좀 대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 거래대금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경동도시가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실 가스 관련주들이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동도시가스에 재물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조금 등락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0억 후반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슈팅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복도 크고 또 아무래도 이 호가 자체도 두껍지 않다 보니까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좀 탈출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차라리 기회가 줄 때 빠져나와서 그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음 이제 주도 섹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장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탕후루 유행했다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유행했다가 이런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올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금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은 계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님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수익을 막 보고 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기회 줄 때 이때다 싶으면 그냥 빨리 탈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합니다. 이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텀블러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담아서 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떡도 떡이지만 텀블러 선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저는요 텀블러 많이 들고 다녀 하시는 분들도 069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먹는 거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샵 9083번 그리고 너튜브로는요. 디엘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댓글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도 그러거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지금 너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시장 질문, 종목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무지개님, 꿈돌이님, 주쉐프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한 지금 궁금증, 종목 사연 문자 먼저 볼게요. 5831님 사연입니다. 2G예요. 2G. 7,010원에 7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LFP 양산 준비 중이고 여기에 대한 종목의 움직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 두조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테마를 좀 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LFP 배터리가 지금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니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서 다른 대체제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바나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이제 LFP 배터리까지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다시 좀 급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는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급락이에요. 거의 13% 그렇죠. 이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도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셔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바닥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오늘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한 24% 정도의 거래량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다 물량이 빠져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장기 평선 구간이죠. 8,400원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는지 일단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블래시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 로우 앤 셀 하이인데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리가 대부분 다 계속 1년, 2년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쯤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였죠. 그때는 다른 테마로서 3만 원대까지 갔었다가 또 1년 넘게 조정을 받게 되고 지금 바닷권에서 첫 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테마를 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진입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매수가가 7천 원이시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잘 진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0선 구간 8,400원에서 8,5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 이전에도 한 번 저항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어제도 저항을 한 번 받았었고 지난 4월에도 4만 원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이 만 원 구간에 선을 한 번 그어보게 되면 이전에도 한 번 바닥을 터치를 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진입했었던 물량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년 넘게 홀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만 원 구간이 왔기 때문에 본전에 탈출하려는 그런 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원 구간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충분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 일부 챙겨주시고 만 원 이상에서 안착을 해주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원까지 일단 좀 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적인 측면에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궁금증들 언제든지 다시 AS 저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을게요. 자 지금 너튜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났네요. 주셰프님이 저는요 손도 몸도 늘 보인데 이런 주식장에서 저는 막 도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문관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도 느리고 시장 뷰도 느리고 몸도 느리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본인 상황에 맞게 매매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가라. 내가 몸도 느리고 손도 느린데 이거를 굳이 내가 단기 테마를 잡겠다 혹은 급등주들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탈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좋은 기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도 섹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계좌를 사실 하루하루에 계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1년이 지나고 이제 연말에 내가 딱 계좌를 열어봤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그리고 또 저 보이는 종목 중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파도를 잘 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이렇게 나왔더니 파도를 읽는 남자 잘생겼다. 이렇게 모지개님이 그것도 있는데 파도 타다가 상어도 가끔 만나냐 이 글이 보이는데 상어도 만나셨었나요? 그렇죠. 상어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어를 만나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아기 상어 뚜루루뚜 하는데 아기 상어 하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어 만나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는지 그 견해와 그리고 방법, 투자 전략들 잘 잡아드릴게요. 주슐랭 믿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사연 그러면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고요? 네, 예. 메뉴 어떤 거 드셨나요?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 거 드셨습니다. 든든하게 배달 채웠는데 어떤 종목은 의뢰해 주실 예정인가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갖고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평대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원에 들어갔고 비중은 20% 된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을 좀 원래도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화장품을 남자분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예전에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12만 900원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K-뷰티 하면 사실은 또 배정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모레퍼시픽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분위기상 지금은 또 많이 12만 원대에서 박스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가장 급선문가? 첫째적인 측면? 시장 뷰? 전체적으로 어팡부터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일단은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화장품주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죠. 좋았잖아요. 네,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급락을 보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품주들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내용인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화장품 업계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내 자체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보다 한국 제품은 충분히 믿고 살 수 있다. 이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로열티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장품계에서도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실버 세대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고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주 사용을 좀 이끄는 그런 세대들 뭐 20대나 30대 혹은 10대 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브랜드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가 브랜드, 뭐 코스트코나 올리브영 이런 데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팔로우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면세점보다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곳에서 성공을 했었던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화장품주, 지금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화장품주들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 위전도보다는 미국이나 혹은 동남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흥행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42억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3분기부터 589억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된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실적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확인이 되는지 그런 개선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때 지금도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광고비 쪽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확 꺾였었죠. 한번 확 꺾였다가 이제 막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광고 비용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동남아에도 마찬가지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 비용에 중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청자님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생각 많이 드시죠? 네. 뷰티라는 쪽 측면이 아무래도 중국 키워드로도 많이 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라고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운나는 점심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주슐랭의 바람입니다.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026958에 026958에 9083번 026958에 9082번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빠르게 보내실수록 저희 채택 확률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분의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사연 들어왔는데 먼저 이분 볼게요. 롯데, 화약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부터 볼까 봐요. GS 리테일 지금 사연이 들어와서 하나씩 체크할게요. 19,850원에 15% 비중 지금 0195번님의 사연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또 실시간으로 보니까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자 인생 레커 라면 먹감 체험하면서 편의점에서 놀 거예요. 이러면서 GS 리테일도 막 뜨고 있는데 주가는 그래도 지질 부진, 박스권에서 언제 탈피하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으로 실시간 열심히 또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지금 너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업황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런 것들이 편의점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좋았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편의점도 거의 많아졌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좀 느껴주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커머스가 상당히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이제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이런 편의점 관련주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실적은 굉장히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부터는 3천억 중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3,9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GS 리테일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거의 7만원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1만8천원 구간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래도 2만원 구간대에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2014년도에 2만원권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년 전 주가로 회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블레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수급이 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종목으로 수급이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만 3천원 구간에서 지금 이중천장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최근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2만 3천원 구간을 돌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인 2만 4천원 내지 2만 5천원 구간으로 상방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은 비중을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를 축소하시면서 계속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3천원을 좀 잘 보시고 상방이 열리는지 아니면은 지금 열리지 않는지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빠졌고 수익 챙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GS 리테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0195번님께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드시고요. 저희 후기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전화는 방송 끝나고 갈 예정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사연들 하나씩 보고 있고요. 우리 고동님도 떡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지 후기 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너튜브 댓글로 올라와주셨는데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카니님, 꿈돌이님 반갑습니다. 어머 오늘 TTS 팜 급등했어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종목구민 지금 하나씩 받았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앤카님.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아니요. 우리 짱짱앤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네. 앵커님. 파도 타려다가 수납이 맞았거든요. 아이고 어떡해요. 저희가 지금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아 펄어비스 종목 들고 계시는구나. 네. 평량가 비중은요? 1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조금 높았어요. 4만 3천 원이었는데 쓰나미 맞고 물을 타서 지금 현재가가 4만 2천 4백 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4만 1천 9백 원 단위니까 많이 손실 보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숨을 쉴까 말까? 이러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럴 때가 힘든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원래 또 게임들을 좋아하셨던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상황이 일주일 전에 또 내가 딱 분위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은봉이 지금 3개나 맞았거든요. 지금 상황적인 측면은 게임은 좋다 좋다 얘기는 나왔지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봐주세요. 네.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작 모멘텀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기업이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를 좀 이끌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전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국내도 마찬가지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주가도 이전에 펄어비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4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때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검은 사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속작인 이제 붉은 사막이 아마 이제 내년 초나 아니면 연말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들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다만 물론 지금 최근 조정 뭐 이전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 없고 배제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근데 다만 얼마 이제 언젠가요?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에 그래도 100만 주가 좀 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주춤했습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또 다시 순메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은봉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캔들 몸통 이게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캔들 몸통이 지금 4만 2천 원 구간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수급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고점 부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건이나 혹은 이전에는 좀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수 반등과 함께 이런 코스닥 150 종목들이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서 지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유지해 주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고점 4만 7천 5백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붉은 사막 출시 전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한 번의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올해 계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피하자. 그래서 차라리 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두고 실적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좀 홀딩 하시면서 아까 좀 전략해 주신 대로 추가 매수 할 필요는 좀 없다고 해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익 보시면 그때 좀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전화 받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많은 시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8379번님의 사연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요. 4만 7,050원에 30% 비중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아요. 롯데정밀화학을 와 진짜 이분은 좀 투자 좀 하셨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익성 기대감이 있다. 일단 숫자로 찍힐 만한 게 좋다 된 건데 차트도 너무 예쁘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차트인가요? 네 지금은 한 번쯤은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연락을 주신 분들이 그래도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죠? 네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화정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차츰 나아지고 있고 또 암모니아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주가 부담도 많이 덜어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세와 함께 주가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4만 3천 원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이제 막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만 원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5만 5천 원 구간 혹은 이전 좀 보수적으로 잡자면 5만 2천 5백 원 구간에서 이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최소한 30만 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돌파한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또 조금 저항을 받는 듯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부 수익 챙겨가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도 좋고 쭉 들고 가도 괜찮고 워낙 또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어 이거 나도 좀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신규 진입도 지금은 오케이 라는 전략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8397번님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taken place 2akh一点.